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든든하게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포티비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제 하루 손인사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을 왜 그래요? 손 다 쳤나 봐. 그냥 약간 좀 시큰해가지고 오늘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월요일에는 손인사 못했죠 아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은 손인사했다가는 손모가지 날아간 거예요. 오늘은 좀 괜찮아졌죠. 어제인가 그 얘기도 좀 드렸을 거예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그거 매주 나오는 지표여가지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설명하기에 좀 민망한 지표다. 매주 나오는데 그게 조금 올랐다고 조금 내렸다고 지수에 영향을 미쳤네 안 미쳤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전에 그 실업률 통계 나오면서 장이 확 빠지는 경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조금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23만 3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4만 1천 명이었는데 23만 3천 명이니까 예상치보다도 많이 밑도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지수가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2.87% 올랐고요. S&P가 2.3% 올랐고 다우존스가 1.76%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늘리면서 거꾸라지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또 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6.86%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6% 넘게 올랐습니다. 정프로님 엔비디아요? 아 그래요? 안 내려놓으셨죠? 내려놓으셨죠? 연결시키지 말아주세요. 내려놨구나. 내려놨어. 네 하여튼 뭐 참 좋은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좋은 주식이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으셨구나. 어찌 많이 오르더라.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 브로드컴, ASML, AMD, 퀄컴 다 5%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뉴스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잠깐 지나가듯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신에서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굉장히 좀 핫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들이 엔케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들은 서로들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았다고?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한 증언들이 한두 마디씩 나오면서 증언? 간증, 이런 얘기들인데 놀라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에서 0.5% 정도 금리를 빌려가지고 미국 채 5% 투자하면 10배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새삼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왓따나베 부인 얘기, 저 어렸을 때도 왓따나베 부인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왓따나베 부인이 대단한 새로운 뉴스야 싶었는데 지금 와서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엔케리 자금 늘어난 거의 절반 이상이 최근 2, 3년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워낙 터졌었고. 그렇죠? 너무 쉬운 과목이었지,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 왓따나베 부인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엔케리에 대해서 좀 둔했던 거예요. 최근 2, 3년 동안 거의 그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중앙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았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제 해외에 있는 해지펀드 트레이더하고 매니저하고 어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엔화 쇼 니케이 롱 페어가 꽤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쇼 니케이 롱이 뭐야? 라고 한다면 니케이 쇼 사면서 엔화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트레이더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그냥 버핏 보면 되지 않냐.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엔화로 채권 발행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상사를 샀죠.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엔화 쇼 니케이 롱 페어였다는 거예요. 엔화로 기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2020년 이후에 거의 꽤 많은 돈을 이토추 상사라든지 마루베니 상사라든지 이런 데 샀잖아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께 제가 먹었다 그래서 많이 드셨죠. 그런데 이것도 이게 말로 하면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금리를 이것저것 봤을 때 배당금 수익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 보면 14%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비중이 0.5%다. 그러면 비용 0.5% 내고 금리는 거의 0.5% 정도 되고 먹는 게 14%다. 워렌 버핏이?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에 빌렸거든. 워렌 버핏이 이토춘이 이런 거 마루베니 살 때 일본에서 벅샤 헤더웨이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한 2%돼요. 2%로 마루베니, 이토춘, 미스비스를 사니까 이 주식의 배당 수익이 있잖아요. 배당 수익하고 버핏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하고의 차익이 그 정도 발생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커런스에 대한 해치 비용은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로 기체를 해서 엔화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수익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그 해치 비용은 크게 워렌 버핏한테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원히 돈을 남는 장사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가, 상사들 주가 이번에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상사들 주가 빠지든지 말든지 모른 거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배당으로 먹은 것만으로 해도 영원히 남는 장사고. 그런데 사실 엔케리 트레이드를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뭘로 해요? 제주도 안 가고 동경 가는 게 다 엔케리 트레이드야. 상대 가격이잖아요. 옛날에 제주도가 쌌거든. 그런데 제주도 쇼치고 제주도 쇼치고 오사카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사카 롱하고. 그런데 한국분들도 알게므로의 자산가들이 일본 자산을 많이 샀어요. 예를 들면 일본 골프장 있죠? 일본 골프장. 일본 골프장이 몇 년 전에 그게 한 10억, 20억밖에 안 했어요. 한국 돈으로. 골프장이? 골프장. 18월짜리가. 한국 회원권 팔아서 그거 산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걸 산다고요? 회원권 팔아서 골프장을 산다고요? 그럼요. 한국 회원권 20억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가 중에 일본 부케도나 일본 예를 들면 이런데 골프장을 엔케리 트레이드 샀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돈 10억만 있으면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2% 빌려주니까. 그러면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5% 나온다.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게 엔케리 트레이드. 그리고 워크샵에서 워크샵에서 발행한 해당 채권의 만기는 206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금리에 있는 것을 금리를 2060년까지 고정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랬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매니저의 어떤 감이겠죠. 앤화쇼 니케이롱의 1차 청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거 잡았던 사람들 이거 올라가지고 거의 박살났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짤렸을 거 곧 잘릴 거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2차 청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인다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2차 청산? 1차 청산한 거는 물려갖고 손절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손절한 것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거나 짤릴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오거나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때 2차 청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냥 매니저의 그냥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이거 되게 특이했던 그 간증 중에 또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은 그 상관관계가 앤화하고 일본의 주가지수인 토픽스지수의 상관관계보다 앤화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 아니에요? 상관관계라고 앤화 약세일 때 필라델피아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렇죠. 이게 상관계죠. 그러니까 앤화로 빌려가지고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을 산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앤화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돈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였다는 거고 실제로 그거는 자기네 증시보다 더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거 AI 버블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월가에서 이거를 좀 가늠하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우리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저거 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앤화로 빌려서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컸다 라는 얘기가 또 있는 거고 여기 또 하나의 간증이 뭐가 있었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거는 앤케리 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 전체가 개입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낮은 금리를 조달을 해서 해외 외국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거두는데 공정연금 자산관리 운용하는 연금정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투자공사 같은 그런 데들이 그냥 앤화 가지고 해외에다 돈 왕창 투자해가지고 왕창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앤케리 트레이드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어쨌든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도 상반기인가요 상반기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거 다 해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달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일본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JP모건을 비롯해서 앱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다 요즘 앤케리 트레이드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앤화 유동성이 글로벌 시장을 많이 지탱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앤케리 관련된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요 두 번째 뉴스는 이것도 좀 특이한 뉴스인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어제 2024년 경제정만 수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낮췄죠 근데 요즘에 미국 파월의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 인하 타이밍 놓쳤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어제 KDI가 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진작 낮췄어야 되는데 못 낮춘 거 이거 망한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2.6 보고 있었는데 2.5로 낮추겠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지 않냐 한국은행 때문에 그쵸 한국은행 때문에 우리가 낮춘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KDI가 원래 연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랑 2.2 정도 했었어요 올렸었죠 근데 2.1을 2.6까지 대폭 올렸다가 지금 상황 보면서 2.5로 낮춰놓은 상황인데 그럼 왜 낮췄냐 라고 했더니 그 처음에 올릴 때는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더 높게 진행이 되면서 수출을 상향 조정했다 근데 고금리가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크더라 그래가지고 2.5로 낮췄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출은 굉장히 호조가 될 거고 내수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출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수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해외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내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수출이 올려 끌어올린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국내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총 소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수출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수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자신감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투자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총 고정 투자는 줄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더해보아서 통합을 해보니까 GDP 전망치는 좀 낮췄더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규철 KDI 경제 전망실장은 뭐라 그랬냐면 5월 전망 때 이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이미 지나지 않았냐 그래서 평생 친해요 그분하고 아니요 별로 안 친해요 손을 비닐을 하고 그래요 톤을 잘 살리시네요 오늘은 좀 살만한 얘기야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위기 좋으니까 그러면서 정규철 실장님 얘기는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으니 그때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내가 핵재 그거 하고 8월 근데 지금 미국은 9월이잖아요 9월 중에서도 9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되게 멀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아직 8월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때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금통위 때 나온 뉘앙스는 금리 인상은 상당히 쉽지 않다 금리 인하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지금 미국이 확실히 내려주지 않는데 먼저 우리가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동산 문제 지금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예요 지금 수출이 저렇게 잘 된다는데 그래도 원달러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 등등 부담이 엄청 많다고 금리 낮추기까지는 한국은행이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젯밤에 퇴근길 라이브에 조용무 박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KDI의 반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경로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이런 금융정책 미시정책으로 이렇게 돈 흘러가는 경로들을 좀 막아놓고 그리고서 금리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실물경제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KDI는 좀 덧붙였습니다 그 두산 사업재편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인덱스에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 썼던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그때 썼던 표현이니까 업데이트 좀 해야 되긴 합니다만 두산 바켓은 매출이 거의 10조 되는 회사예요 로보틱스는 530억 하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하는 회사가 두산 바켓입니다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191억 원 시가총액은 그때 계산한 거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지만 두산 바켓은 4조 9천억짜리 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5조 7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를 같은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비율로 합치겠다라는 게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는 시가로 합병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이 밖의 주주들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1조 4천억 받고 여기는 마이너스 191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게 참 모두 다 성토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밸류업이고 거버넌스 개편이고 이런 얘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던져버리면 그러면서도 국장에서 되게 시니컬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성토하고 그러다가 이거 되게 시니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측으로 나온 건데 개인 주주들 온라인에서만 떠들고 결국 의결권 행사 안 해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막냐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연금 연금이 7.2% 부여한 2대 주주이긴 합니다 에너빌리티에 근데 연금이 반대를 할 때도 연금이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다 그러면 반대 잘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이사회는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우리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걸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니컬해져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두산 바켓 방치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법으로 소급 적용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얘기가 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신고서에 두산그룹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금감원에서 발려를 했었고 2차 신고서가 6일에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기본 원칙은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면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 투자하시려면 이런 거 투자자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금감원에서 요즘 투자자들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정정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용 자체를 보진 않습니다 합병 비율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증권신고서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아름아름 했었어요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사안이 있다면 감독원에서 정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 어떻게 하라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장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 정정 계속 때릴 겁니다 내용 바뀔 때까지 때릴 겁니다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서두르지 않고 볼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증권신고서는 감독원의 마지막 절차거든 이게 이제 감독원의 수리가 돼서 오케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주무장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예를 들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를 해봐야 되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전화해 그러면 아 그거 아직 안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기한이 있으니까 속 타는 거야 그러고 한참 있다가 여기는 법적 기한이 있겠지 다 마지막에서 그거 뭐 자꾸 잘못됐던데요 그거?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럼 다시 갖고 오는 거야 자꾸만 바꿔서 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수장이 얘기한 거야 될 때까지 안 해줍니다 이거는 하지 말란 뜻이잖아 근데 법적으로 내가 그거를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정시 차려라 여기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수리를 해줘야 돼 증권신고서를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설명 잘했는지 보는 그런 신고서인데 안 해주면 못하는 그런 신고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두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걸 당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라 그랬냐면 기업의 CEO와 대주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주보호, 주주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것도 되게 강한 압박입니다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과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주주보호 실패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주주보호하면서도 너네 부담 안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과격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 우리 다 수용할 수밖에 없게 돼 내 손에서 끝내 내 손에서 못 끝내면 알지 더 뒤에 큰 거 운다 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야 말았구나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솔직히 두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뭘 좀 밸류업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 번익, 이걸 한참 얘기하는데 옛다 먹어라 그래 꼭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뭐예요? 이사회 같은 데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례바사용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가 가능하면 사실 이런 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를 하자는 게 상법 개정하자는 분들의 많은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회 청구 그런 것들이 되면 사실 이런 일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떡나겠죠? 어차피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영향을 미쳐서 그거 당연히 떡나겠죠 밥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에 SK그룹도 재무구조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열사 간 합병 비율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무구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뭔가 좀 개편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논란은 좀 되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있는데 유독 두산그룹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토하고 있는지 두산그룹은 지금 재무구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합병 비율은 원래 논란이 되지만 왜 이런 개편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이는 것끼리 뭉친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애들 뭉치고 또 뭐였지? 에너지 에너지끼리 뭉치고 광고 썼잖아 사람이 뭐 미래다? 그거 광고 내보내고 한 일주일 이따 구조조정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나? 네 아 사람 내보내는 게 우리 회사의 미래다? 네 어쨌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왜 유독 두산이 이 합병 비율을 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정정을 그 자꾸 수정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정정을 좀 해보세요 하필 이럴 때 왜 그러십니까 에휴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이라도 좀 드리시죠 그럴까요? 네 선물이라도 드려서 조금 풀어드려야죠 정말 좋은 기업이죠 이 기업 네 운조커피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는 로보틱스 같은 거 따로 하지 않고요 네 커피에만 집중하는 로봇이 끓인다는데 로봇이 바리스타 한다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이 운조사장님의 손으로 그냥 직접 사람이 미래입니다 자 운조커피 퀴즈 하나 드리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조커피의 2024년 8월 월간커피 여기 이제 월간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 달에 이렇게 블렌딩 이런 맛으로 그렇죠 애가체프 이번 달에 애가체프 8월 달달의 게이샤 월간커피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게 퀴즈입니다 1번 문 블렌딩 2번 썬 블렌딩 3번 스타 블렌딩입니다 어려운데 그리고 여기 문제가 어려운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 뭐야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우리 김 프로님이 좀 주시겠습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문 썬 스타 근데 이제 8월이 1년 중에 가장 달이 예쁜 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커피는 또 커피는 이렇게 앙 물고 마시면 이를 앙 담은 이게 뭐 안되겠다 점점 어렵다 자 여러분 퀴즈 마시는 분들께 뭐 줘요 운조커피에 콜드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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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채팅창 위에 보면 링크가 있죠 그 링크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 보내드리고 박병창 의사님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앱에서 확인하세요